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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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복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테마를 위해서 아 진짜 이쁘셨네 와나나씨 저도 이제 재방송 화면 봐주시면 아시겠지만 어떠신가요? 목적이 뭐죠? 아 죄송한데 공파씨 전신샷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시청자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까먹고 있었는데 뭐야 저게? 귀신을 뭘로 잡겠다는거니? 저 망사로 잡겠다는건가요? 망사? 아 잠시만요 악녀님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되게 많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많은 단어 중에 망사나 체크하셨거든요 아니 망사에 변화할 수도 있는거잖아요 공파리파가 망사를 입었다는건 충격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오늘 공포게임 합방이지 않습니까? 다같이 힘을 합쳐서 당신을 퇴매하면 되는건가요? 공파리파님 6시 9분인데 이제 다들 게임은 들어오셨죠? 이거 공포게임이야? 오늘 저는 테마를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권양대학교 영심리학과 졸업을 했습니다 아까부터 이상한거 밀고있어 저형은 아니 테마게임도 아닌데 왜 자꾸 지랄이신건데요 테마가 아니야? 테마가 아니야? 예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터하고 있는 장지수구요 오늘 화이팅 해봅시다이 여러분 저는 공파리파고 오늘 핫방 모은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헌인데스 동거처럼 히터주쿠다사이 하이하이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스트리머와 병행하고 있는 롯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만 잡습니다 그정도 목소리로는 귀신을 잡을 수 없어 테마리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정도 목소리로는 제헌이의 마음도 가질 수 없어 알았어 언니가 보여줘 앙녀아 한번 보여줘 말을 못하는데? 소리 지르지 마 아 소리 지르지 마? 안녕하세요 님들 저는 앙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녁시간인데 조금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모였으니까 이제 게임 시작할까요? 와나나님은 손이 안 하셨는데요? 재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게임 시작합시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 어린 친구들과는 다르게 나이가 가장 연륜이 있는 와나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콩파리파입니다 오늘 메이드봉 팔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콩파리파가 방금 말한거야? 아 미친년아 디시트 규칙 두 명의 감염자와 네 명의 비감염자가 배정되고 비감염자는 세 개의 구역을 지나서 탈출구로 탈출해야 하며 전력 복구를 저지해 비감염자들을 가두는 것이 목표인 그냥 마피아 게임이다 나 아까 퓨즈 할 줄 몰라가지고 진짜 야 나 이번에 비감염자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놀래라 야 여기 혈액팩 없어 여기 혈액팩 없어 아니 혈액팩이 없을 수 있어 원래 누가 먹는거잖아 야 근데 저거 완화량 존나 연기톤 아니면 지겨먹고 없어서 야 너 다시 보기 이따 보면 너 뒤질 줄 알아 야 여기 있다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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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억울해 나 관영사격한다 나 관영사격한다 빵 잠시만 여기 완화나님밖에 없었는데 혈액팩 마셨는데 아니야 나 지금 속속을 있잖아 관영 럭키성 진실이야 얘들아 속지마 럭키성 진실이야 언니 여기 혈액팩 아까 20몇초 전에 먹었는데 언니가 이 방에 있었는데 뭔 소리야 1분 저 잠깐만 그럼 둘 줄 하나 해 가만있어 야 야 일로와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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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나가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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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제발 제발 제발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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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개 놀랐네 잠시만 와나나 너무 죽여 아 와나나 와나나와나나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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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쫀따 심명기톤야재 알지 별다앗이야 국뽈 절대아냐 공파 절대아냐 이거 와나나야 무조건 야 와나나 죽이면 되어비 야 공파랑 당지수다 공파랑 당지수다 지금 정치질하고 한마나가지고 지금 이걸 와나나가 맛인거야? 야 너 와나나가 없잖아 봐봐 어디라는지 알려줘 김재원 써봐 김재원 써봐 안올라오는게 너무 죄송한데 야 깜수 김재원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야 진짜 김재원이야 야 야 야 지수야 나랑 럭기랑 너가 인간이야 빨리 죽여야돼 빨리 죽여야돼 밤되기 전에 죽여야돼 가자 손 딸자고요 치즈샤 빠르게 빠르게 끝내자 어디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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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디있니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아 잘했는데 마지막에 조원이 기절했을때 딱 럭키 누나가 한반만 쐈으면 되는데 럭키 누나가 와나랑한테 죽었어 아 내가 그 자리에서 럭키 쏘길 참 잘했어 아 하얀것이 태어난거구나 내가 야 템 티어 좀 알려줘 뭐가 제일 좋은거야? 알려주지마 알려주지마 뭐야 왜 안 알려줘 잠깐만 와나랑 똑똑해졌어 알려주지마 와나랑 발전했어 이렇게 되면 장지도가 능지 제일 처참이 되요 여기중에서 카메라 나있다 여기 누구야? 나야 나야 사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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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김재훈이야? 어? 여기 더 살치했어 니거 나거든? 여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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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아 어 나 왜왜왜왜 어 뭐야 진짜 미쳤다 나 퓨즈를 살치한다 야 김재훈 럭키 김재훈 럭키 잠깐만 모여봐 나 할말있어 일단은 내가 럭키한테 추적기 붙여놨는데 럭키는 아니었고 지금 괴물한테 죽은거 같고 김재훈이랑 있었는데 김재훈이 변했어 그냥 확실해 야야 다 가자 김재훈 부터 죽이자 어 김재훈 아니면 날 죽이면 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럭키 대럭키 날 죽여? 나 바나나야 그러면 야 이 새끼 여기가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야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김재훈이야 아 김재훈 아닌거 같은데 나랑 겉 같이 깔고 계속 좀비 같이 죽였어 그 다음에 겨웠어 나였어 지수야 아니 왜 말을 안했어 근데 손전등 누구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나 나라고 계속 했었잖아 그 손전등이랑 카메라 들고 있는거 나라고 바보야 evil ... ... ... 둘 땠다 X2 공파 지금 퓨즈 꼈어 아냐아냐 지금 퓨즈 끼고 있어 야 공파랑 나랑 퓨즈 꼈다 그럼 둘 중 하나는 괴물이야 어? 괴물 뭐야 저 둘이 괴물이었어? 야 악류 잡아야겠다 아니 악류 어딨어? 너 믿을게 너 완전 안믿는 목소리잖아 진짜 나 너 믿어 아니야 나 너 팀으로 붙을게 어딨어 공파 죽이게 해줄거야? 어 죽일게 뭐야 뭐야 아 잡았다 내가 해줄게 오빠야 나 잡으러 갈게 잠시만 바나나 어딨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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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지 말할 수가 없어 나 무서워 어딨어 나 계속 저 끼고 있다고 어딨어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함정 함정 아니 와나나님 너무 대단해요 나는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정혜완 레전드다 공범3 너랑 같이 나와 공파랑 아니 그게 아니고 김지호 내 옆에서 변했잖아 뭐야 안 변했어 그 상황 어떻게 된거야 야 좋은 아침 야 하얀것이 태어난거구나 누구야 김재훈이야? 니거 나거든? 재원 나거든? 야 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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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진짜 미쳤다 하지마 아 그럼 나랑 있던 사람이 공파였던거야? 그래 공파가 옆에서 변한거야 아 그럼 공파가 김재훈인줄 알고 난 대화를 하고 있던거야 처음부터? 어 이럴수가 소름이야 잠시만 방종하냐? 아니 발기? 발기? 뭐야? 잠시만 방종 후에 지수가 발기를 하겠다는거야? 아니 잠시만 이게 무슨 말이야 예은아 미안한데 지수형 나랑 욕탕을 같이 들어가도 아무렇지 않은데 모르지 애 목욕탕 들어가는데 지수가 갑자기 발기? 뭔소리야 화장실 갔다는데 왜 뭐 재원아 발기? 가끔하지? 아니 걷투나 지지랄 오케이 고생들 해라 발기하라 어 나도 노력해서 발기 해보도록 할게 아이고 형이 나이 때문에 힘들어서 원래 발기 공파야 안나왔구나 아 이제 맘먹고 발기 시키면은 너네 집 문도 두드려 우와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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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uc 하자